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3 나윤테크입니다. 오늘 입고된 마우스는 천안충모에서 입고된 로지텍 G502 히어로 무선 마우스의 수리구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적용되는 스위치는 후한호 블루셀의 블루닷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뭐지? 고객님의 요청을 해주세요. 고객님의 요청은 고객님의 요청을 해주세요. 고객님의 요청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히어로 센서가 적용된게 보이구요. 기존의 없는 차이나 50m 스위치 좌클릭 우클릭을 적출하고 후아노 블루셜의 블루 닥 스위치를 적용 수리를 진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위치 적출이 완료되었구요. 스위치 적출이 완료되었구요. 스위치 적출이 완료되었구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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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저리로 하겠습니다 좌클릭이구요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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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작동되기 때문에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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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지텍 G502 히어로 마우스의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테스트고요.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이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마우스3 나윤테크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